눈높인 대구시시입니다 라운딩이 되려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 햇빛 나기 시작하네요 자 오른쪽으로 공이 많이 가는 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약간 슬라이스 홀이에요 예 야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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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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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다니세요 하하하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아이고 오오오오오오 하하 눈 때문에 히트는 못하고 있대 하하 응 1분 도봐따 와~~ 나이스 이야 고기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 오~~ 잘쳤다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좋다 와 와 예 예 어 어 왼쪽에 걸쳐져있어 자 해라! 준비되면! 아 크다 어디! 안되겠다 너머에 쪽 봤어 약간 오른쪽이 높아 가지고 아 아까비 아이 월막이 세구나 생각보다 아이고 마늘 아무도 또 마늘 mr 어 나 있어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